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당신 같은 여자들이 머리 써서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? 진심이세요? 이 남자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할 때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거야 나는 모든 부인을 평등하게 돼야겠다 오후에 뭐 하려고요? 뭐 좀 묻혀요 그렇게 자리에 보이러 비해 봐야겠어요 먼저 가보실 내일 여행 잘하고 잘 가요 아, 이 시크 시크 마늘 아, 나 시계 이 시크 시크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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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크 시크 마늘